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플로이더 아주 마이애에서 1981년에 지어진 130개 유닛 콘도가 한밤중 무너져내리는 사고에 이어 워싱턴 DC 고속도로 위 육교가 붕괴되는 등 그야말로 사회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사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백악관과 인프라 법안의 골조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잠정적으로 세부사항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그 규모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조 2,5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연방사원 초당파 의원들 측에 포함된 및 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해 백악관과 함께했고 그 골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초당파 의원 집단에 포함된 조멘치 민주당 상원의원도 백악관 당국자들이 초당파 의원들과의 인프라 법안 골조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골조는 앞서 초당파 의원들 제시했던 절충안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740억 달러를 우선 지출한다는 내용의 인프라 투자 절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중 공화당의 반발이 극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는 아직 잠정적이지만 롬니 의원은 언제나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며 아직 이를 적지는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들을 만나 합의에 관해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 보여집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